안녕하세요. 저번에 주말간에 봤던 우리 성동고등학교 18년도 기초풀이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았어요. 70점대가 3등급 정도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 이제 자기가 시험 봤던 시험지를 스캔해서 파일로 이제 보내드렸으니까 그거 보고 자기가 왜 틀렸는지 어느 부분을 놓쳤었는지 아니면 어느 부분을 헷갈려 하는지 꼭 잘 파악해서 복습하시기 바라고 오늘 풀이하지 않는 문제를 혹시 자기가 틀렸다. 반성하셔야 돼요. 반성하셔야 돼요. 왜 틀렸는지 꼭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이제 4번입니다. y는 x분의 k의 그래프에 대한 설명을 좀 모른 것은 가장 기본형이에요. y는 x분의 k라는 그래프는 점근선이 x는 0과 y는 0이니까 대칭이 되는 세 가지 대칭점은 0, 0이고 y는 x와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이다. 정의역이 0을 제외한 모든 실수고 마찬가지로 치역도 y는 0을 제외한 모든 실수가 될 겁니다. 여기서 1번 정의역과 치역은 실수 전체가 아니라 0을 제외해야 되기 때문에 틀린 거고 두 번째 k가 양수면 1사분면. k가 양수면 우리가 1사분면과 3사분면을 그려지니까 2번도 틀리죠. x축을 나타내는 식이 y는 0인데 여기에 대해서 대칭이 아닙니다. y는 0은 점근선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만 대칭이고 4번 아니면 5번인데 5번을 보면 k의 절대값, 이 놈의 절대값이 크질수록 원점에서 점점 멀어집니다. 4번이라고 하신 분들 x값이 0에 한없이 가까워질수록 y값은 한없이 커진다. 만약 k가 양수라고 한다면 이렇게 되는데 x값이 0에 x가 0인 곳이 지금 여기지, 그지? 여기. 그럼 여기에 가까워지면 y값은 물론 여기 커지지, 여기는. 근데 얘는 작아지잖아. 응? 얘는 작아지잖아. x가 0인 곳으로 가까이 가, 그래프가. 근데 얘는 계속 작아져. 반대로 k가 음수면 이렇게 생겼을 건데, 그래프가. x가 0인 곳이 여기야. 그치? 가까이 가, 그래. 가까이 가는데 얘는 커지지. 근데 얘는 작아지잖아. 그래서 4번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맞는 건 5번이죠.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 의외로 8번 많이 틀렸어요. 두 자리 자연수 중, 두 자리 자연수. 10의 자리, 1의 자리 숫자의 합이 7의 배수. 얘와 얘를 더했을 때 7의 배수니까 7이 되는 경우가 있고 14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먼저 7이 되는 경우부터 찾아보면 여러분들 70이 존재합니다. 근데 바꾸면 한 자리 자연수가 되니까 얘는 경우가 한 가지만 나와요. 두 번째, 1요. 뒤집어서 6일도, 60일도 있으니까 얘는 두 가지죠. 2, 5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3, 4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이게 이제 10의 자리, 1지대 숫자의 합이 7이 되는 경우고 그러면 14가 되는 경우는 5, 9, 이 두 가지일 거예요. 6, 8, 이거 두 가지일 거예요. 7, 7, 얘는 한 가지겠죠. 그럼 몇 개? 10개, 12개 나와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물론 세는 건데 여러분 놓치는 거 없이 꼼꼼하게 세셔야 됩니다. 남학생과 여학생의 세 명이 있다. 그림과 같이 일렬로 7개의 의자에 앉아서 남학생 한 명과 여학생 한 명을 뽑아서 한 명씩 뽑아야 되겠지. 한 명씩 뽑아야 되겠지. 그리고 그들을 의자 하나를 사이에 두고 앉히는 경우는 먼저 첫 번째로 남자 한 명과 여자 한 명을 뽑아 봅시다. 남자가 세 명 있으니까 한 명 뽑는 경우가 31일 거고 여자도 31. 죄송합니다. 31. 그래서 9가지가 나온 거예요. 그럼 이제 앉혀야 되는데 남자, 여자가 사이에 의자를 하나 두고 앉을 수 있는 경우가 세야지. 이렇게 앉는 게 있죠. 이거 의자 하나 두고 남녀 앉는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남자, 여자 뽑는 경우가 한 명씩 뽑는 경우가 아홉 가지. 의자를 하나 사이에 앉히고 앉는 경우는 다섯 가지. 그런데 이렇게 앉을 때 남, 여 앉을 수도 있지만 여, 남이 이렇게 앉을 수도 있잖아. 자리를 바꾸는 경우가 2팩까지. 그래서 전체 90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차근차근 위에서부터 내가 뭘 고려해야 되는가. 남자, 여자 한 명 뽑아야 된다. 그리고 의자 하나 사이에 두고 앉히는 경우가 다섯 가지가 있어. 그런데 생각해야지. 남자, 여자 자리도 바꿀 수가 있으니까 총 90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이게 문제예요. 선생님이 이거 혼난다 그랬었는데. fx 무리함수입니다. 루트 6의 x 더하기 k-1에 대하여 fx와 그 역함수가 서로 다른 두 점. fx와 역함수가 두 점에서 만난다. 라는 뜻은 fx와 y는 x가 두 점에서 만난다. 우리 이런 건 할 수 있어. 예를 들어 y는 루트 x가 y는 x 더하기 k와 두 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k값. 그러면 루트 x를 그려놓은 상태에서 꼭 시작점이 0,0이고 일사분면 이렇게 되죠. 그럼 이 직선은 기울기가 1이니까 두 점에서 만나려면 이 접할 때 접할 때 k값과 0,0을 지날 때의 k값 이 사이로 지나가면 사이가 아니지 정확하게는 0,0일 때 k가 0일 때도 두 점 만나니까 이렇게 찾아내었어. 같은 문제예요. 같은 문제. 얘는 우리가 y는 루트 x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니까 얘가 고정되어 있고 얘를 막 움직여가면서 몇 개의 점에서 만난지 따졌어. 직선은. 근데 얘는 y는 x를 그릴 수 있으니까 y는 x를 고정시켜 놓고 얘를 움직이는 거야. 자 이거 지우고 갈게요. y는 x 그래프가 어떻게 생기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이렇게 이게 y는 x 무리함수가 이 y는 x랑 두 점 만나야 되는데 지금 fx가 루트 6으로 묶으면 x 더하기 6분의 k 마이너스 1 시작점이 마이너스 6분의 k 콤마 마이너스 1이고 시작점이 이렇게 되고 1사분면으로 향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시작점에 y 좌표가 마이너스 1이야. 시작점이 여기 어딘가에 있어야 돼. 여기 어딘가에 있어야 돼. 그리고 이렇게 생겨야 되는데 얘랑 두 점에서 만나는데.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이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면 만나지도 않잖아. 언제부터 만나기 시작하는데 뭐 이쯤에 있어서 이렇게 무엇 할 때 접할 때 접할 때의 k값을 찾아야 되고 두 번째 이렇게 되면 안 만나죠. 그렇죠? 하나만 만나잖아. 그럼 이 점을 지날 때가 몇 개? 두 점에서 만나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 사이로 가야 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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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려줘야 돼. 여기서 여기서 그럼 먼저 죄송합니다. 먼저 이 점 지날 때를 해보자. 그럼 이 점은 지금 몇 곤만 몇인데 y 좌표가 마이너스 1인데 지금 이게 y는 x니까 x 좌표도 마이너스 1이에요. 즉 이 무리함수가 마이너스 1 콤마 마이너스 1을 지날 때니까 대입해보면 루트 마이너스 6 더하기 k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6 더하기 k가 0이니까 k는 6이고 접할 때는 연립합니다. 6x 더하기 k 6x 더하기 k 마이너스 1은 x 이거 넘겨서 양변 제곱하면 이렇게 될 거고 이항시켜서 정리를 해보면 x제곱 x 마이너스 4x 더하기 1 마이너스 k는 0이니까 d 4분의 d 쓸게요. 2 마이너스 1 더하기 k가 4조사 0일 때다. k는 마삼 이때 k가 마삼이고 이때의 k값이 6이니까 우리는 마삼과 6 사이인데 우리 6일 때도 두 점 만나니까 6에 등호가 붙더라. 자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정수가 마이 마 1 0 1 2 3 4 5 6 더하면 6 있죠. 18이라고 나오겠네요. 자 이런 것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고 의외로 이거 틀리는 친구들도 많아요.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고르면 ㄱ이야 뭐 쉽죠. npr이고 ㄱ 분모가 ncr이니까 rpc분의 npr이에요. 그래서 얘가 rpc이 될 거다 라는 거 맞고 ㄴ과 ㄷ인데 우리 뒤에 나오는 증명도 마찬가지로 얘네들이 맞는지 아닌지를 살펴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모두 다 팩토리얼로 바꾸어서 팩토리얼로 바꾸어서 합니다. 자 ㄴ 우리 써줄게요.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npr은 n-rpc분의 npr npr은 n-rpc분의 nrpc분의 npr n-1팩 분의 n팩 통분 되어 있으니까 분모가 같으니까 n-1팩 분의 n 플러스 1팩 마이너스 n팩인데 이때 이 n 플러스 1팩이 n 플러스 1 곱하기 n팩이고 이걸 분배하면 n-1팩 플러스 n팩이에요 다시 한번 써보면 n-1팩 분의 n-1팩 더하기 n팩 마이너스 n팩이니까 그럼 이때 이 부분이 이게 npr이니까 결국엔 n 곱하기 npr이 될 것 자, 디귿은 팩토리얼로 바꿉니다 r 플러스 1팩 n-1팩 분의 n팩 빼기 r팩 n-1팩 분의 n팩 분모를 같게 만들려고 여기다가 곱하기 r 플러스 1을 해줄 거예요 그럼 이제 요놈하고 요놈하고 곱하면 r 플러스 1팩이 될 거니까 분모가 통분이 됩니다 이렇게 그럼 분자 n 플러스 1팩 아까 우리 여기서 했죠, 그죠? 요거 n 플러스 1팩 n 플러스 1팩 요렇게 바뀐다 n 곱하기 n팩 더하기 n팩 자, 요놈도 이렇게 분배를 해주면 요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r 곱하기 n팩 더하기 n팩 아, 마이너스 n팩 그럼 이렇게 없어지겠네 자, 그러면 요놈들이 뭘로 묶이냐 n팩으로 묶으면 n팩으로 묶으면 n 마이너스 r이 됩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얘가 얘가 잘 봐야 돼 이게 n 마이너스 r 곱하기 n 마이너스 r 마이너스 1팩이니까 약분이 돼요 그럼 r 플러스 1팩 n 마이너스 r 마이너스 1팩 분의 n팩이 돼 그래서 어떻게 되니? 이렇게 되고 얘는 우변에 있는 r 곱하기 nc r 플러스 1은 r 곱하기 r 플러스 1팩 n 마이너스 r 마이너스 1팩 분의 n팩 됩니다 그럼 얘네들이 같으려면 지금 분모는 같으니까 요놈과 요놈이 같아야 되는데 같지 않지 그래서 ㄱ과 ㄴ이 맞고 너무 어려워요 선생님 너무 어려워요 그럼 뭐 해봐야 돼? 그냥 숫자 대입하면 돼요 숫자 대입하면 돼 정해줄까? n에 4 넣고 r에 2 넣어봐 되는가 안 되는가 되는 거 한번 찾아보세요 숫자 대비 가장 쉽게 솔직하게 이제 뒤에 증명 같은 것도 나오니까 요런 것도 알고 있어야 된다 이것도 은근히 여러분들 많이 틀리셨는데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다가 첫번째 원점을 지납니다 0,0 지나가요 0,0 지나가요 먼저 써볼게요 0,0 지나가요 그러면 0 넣으면 마이너스 a 분의 c가 0이어야 되는데 a가 0이 분모가 0이 아니니까 0이 되려면 분자가 0이에요 c가 0입니다 두번째 f합성 f는 x다 이 x가 뭐야? 항등함수지 그러면 누구 어떤 두 개의 함수를 합성하면 항등함수가 되냐면 우리 f랑 f임버스를 합성하면 x가 돼 그럼 이게 성립을 한다는 건 무슨 뜻이야? 그렇지 f랑 f임버스가 같다라는 거야 c가 0이고 여기까지만 해서 좀 정리를 해볼게요 fx는 x-a 분의 bx고요 c가 0이니까 그럼 f임버스 x는 x-b 분의 ax 아 a는 b구나 근데 문제에서 양수 a가 양수니까 b도 양수구나 됐어?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생길 거야 점근선이 a 양수니까 b a랑 b랑 같으니까 얘도 a고 얘도 a가 되겠다 원점 지나야 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요 자 다음 점근선의 교점에서 a 콤마 a에서 곡선에 이르는 거리의 최소값을 루트이다 곡선에 이르는 거리의 최소값 아마도 가까운 데겠지 그치? 가까운 데 그건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이 유리함수는 두 가지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했잖아 기울기 몇 기울기 몇 자리 1 자리 그리고 마이너스 1 자리 그러면 기울기 1인 직선이 이렇게 있을 거단 말이야 원점도 지나가네 마침 딱 얘가 그러면 이때 이 그래프가 만나는 점 있지 그죠? 이 점이 점근선의 교점에서 가장 거리가 가까울 때예요 거리가 가까울 때 근데 마침 얘가 원점 지나가니까 여기 0,0과 이 a,a 사이의 거리 이 놈이 가장 최소값이야 루트 2야 그럼 0,0과 a,a 사이의 거리는 루트 a제곱 더하기 a제곱 a가 양수니까 루트 2a인데 이게 루트 2예요 a는 1 b랑 a랑 같으니까 b도 1 아까 우리 c는 0이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2라는 값이 나올 거다 자 이 개념 이거 다를 해석하는 개념을 아니지 가나 나 다 둘 다 이거 해석하는 개념을 여러분들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이거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던 거 한 번에 답이 나오진 않아 상황을 나눠봐야지 우리가 올해부터 일요일까지 다음과 같은 일정을 세우려고 합니다 인강을 4일에 들어요 4일은 4일이야 4번이 아니라 4일 인강 4일은 헬스를 합니다 토요일엔 반드시 도서관을 여기까지 세 번째 줄까지 했어요 매일 세 가지 일정 중에 한 가지 이상이 있어야 돼 하루엔 최대 두 가지 일정이 있도록 계획을 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면 단 도서관은 토요일만 가고 하루에 하는 두 가지 일정 순서는 고려하지 않는다 자 먼저 월 화 수 목 금 도 1이 있는데 우선은 토요일에는 도서관을 반드시 간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인강이나 헬스를 먼저 배치를 할 텐데 배치를 할 텐데 먼저 인강을 먼저 배치하기로 하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도서관 도서관 그래서 경우를 두 가지로 나눌 건데 첫 번째 경우 토요일에 인강을 듣는 경우랑 인강을 듣지 않는 경우로 나누게 먼저 인강을 들어 그러면 토요일 날 인강을 들어 그럼 인강을 총 4일을 들어야 되니까 남은 6일 중에 3일을 인강을 들어야 돼 그래서 인강을 듣는 경우가 6시 3 그래서 예를 들어 월화수에 듣는다라고 하자 그럼 이제 헬스 4일을 배치를 해야 되는데 문제에 보면 매일 한 가지 이상의 일정이 있어야 되니까 헬스가 목요일과 금요일과 일요일엔 반드시 해야 돼 그럼 남은 하나의 헬스 하루만 결정을 하면 되는데 그 남은 하루의 헬스는 월화수 중에만 있어야 돼 목요일은 안 돼요 왜 목요일은 안 되냐면 헬스를 4번 하는 게 아니라 4일을 해야 되니까 월화수 토요일도 안 되죠 두 개 이상 두 개 넘지는 않아요 최대 두 가지 일정만이니까 그래서 3시 1이 됩니다 이 경우 이 경우가 이제 몇인지 60까지 그럼 만약 토요일날 인강을 듣지 않는다면 지우개장 토요일날 인강을 듣지 않아 그러면 인강은 월화수목금일 6일간에 4일에 거쳐서 들어야 되니까 6시 4 그래서 인강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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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었다라고 하죠 그럼 헬스를 4일 채워야 되는데 하루에 한 가지 이상을 해야 되니까 무조건 헬스는 여기에 채워 넣어야 돼 그럼 남은 헬스 몇 개를 두 개를 그치 수요일 금요일 제외하고 월 화 화 목 토 일 5일 중에 두 개를 골라야 돼 15 곱하기 10이니까 150 그래서 210의 경우의 수 이런 원리이고 그냥 보고 여러분들 영상 보고 끝나지 말고 꼭 스스로 한번 다시 풀어보세요 다시 한번 더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은 이거예요 이거요 이거를 많이 틀렸어 0, 1, 2, 3, 4 3개의 숫자를 택하여 0, 2, 3, 4, 5 중에 6개의 숫자 중에 3개를 택할 3자리 단수를 만든다고 합니다 100의 자리가 1 또는 2인 경우는 100의 자리가 1인 경우라 2인 경우가 있겠지 100의 자리가 1이면 나머지 5개의 숫자 중에 2개만 고르면 되잖아 5P 나열까지 해야 되니까 얘도 5P 20까지 20까지니까 40까지 작은 수부터 나열합니다 몇 자리 3자리 자연수를 작은 수부터 나열하면 324는 그럼 몇 번째 그러면 작은 수부터니까 100으로 시작하는 거 위에 이쪽 20까지 있어요 200대 숫자도 20까지 있을 거야 그럼 그 다음이 300대 숫자로 324니까 300대 숫자 중에 가장 장애 3, 0으로 시작하는 거 여기 4개 있어 3, 1로 시작하는 것도 4개 있을 거야 그럼 여기까지가 48개 나왔어 그럼 324는 그 다음에 320 321 그 다음에 322가 2도 아니고 3도 아니야 서로 다른 세계니까 324가 돼야 돼 그러면 얘가 49번째 50번째 요 놈이 51번째가 돼 여기까지 진행을 했고 꼭 틀린 문제 다시 한번 보시고 오늘 해야 되는 공부량까지 같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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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